풍수에서 가을은 수확과 그 풍요의 기운이 그 강하게 적용하는 계절입니다. 이 시기에 또 치약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현관문 순잡이를 닦아주는 이런 풍수적 세정의식을 해주게 되면 그때 그 집안의 그 재물운이 또 크게 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치약이 그 청결과 새로움을 그 상징하기 때문인데요. 현관문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기운의 그 통로입니다. 이때 그 순잡이를 이 시기에 또 깨끗하게 그 닦아주게 되면 그 통로는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. 재물의 기운이 또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또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. 풍수에서 그 현관은 재물운을 포함한 그 모든 그 행운이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입구로 보고 있습니다. 순잡이는 그 입구를 여는 그 열쇠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시기에 또 이 부분을 깨끗하게 그 관리를 해주면 그때 그 치약을 사용한 그 상쾌한 그 에너지는 가득도 충전이 될 것입니다. 이런 에너지는 새로운 돈복을 끌어들이는데 또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현관문 손잡이에 소량의 그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세정의식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그 재물운이 더욱 깔끔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됩니다. 돈복이 원활하게 그 흐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. 치약의 그 청조한 성분이 재물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. 그 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모든 또 돈복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. 청룡의 해 또 10월 그 둘째 주는 재물운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입니다.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또 이런 그 치약을 사용을 해서 그 돈복 터지는 그 세정의식을 해주게 되면 그때 그 집안의 또 재물운은 크게 그 상승한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치약은 그 단순한 그 청결제일 뿐만 아니라 활력을 통해서 또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그 활성화하는 그 도구로 또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. 청룡의 해는 그 재물과 관련된 그 모든 기운이 또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이때 손잡이와 같은 이런 중요한 그 접촉점을 우리가 또 풍수관리를 해주게 된다면 그런 공간으로부터 또 돈복이 터지는 그런 풍수 효과는 커진다는 것입니다. 특히 그 10월 둘째 주는 그 재물운이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. 이런 시기에 또 현관문 손잡이에 쌓인 이런 부정성을 제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상태는 돈복이 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.